좀 어때요? 어... 그, 괜찮... 어, 어느새 밥을... 아니, 좀 일찍 했어요 산에 한 번 갔다가 길 밀리기 전에 출발해야죠 어휴... 아휴, 굿모닝입니다 어휴,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, 덕분에 어휴, 야기 괜찮아? 어... 전 결이 아빠를 경운기라 부르고 싶어요 아니, 왠코를 그렇게 고시나요?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경운기 소린 줄 알고 아주 사방을 둘러봤다는 거 아닙니까? 하하하, 죄송합니다 오죽했으면 결이 엄마가 차에서 자고 왔겠어요 아니, 그랬어? 어... 보름이 아빠는 아마 산책 나갔나 봐요 오면 아침 먹고 등산합시다 예, 그러죠 네 어? 저기 보름이 아빠가 오네 산책 잘했어 아침 먹자 아휴, 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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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결의 시험 때문에 긴장했다가 확 풀렸나봐요. 그런건지... 암튼 유감이에요. 막고 놀지도 못하고. 괜찮고요. 결의 엄마한테 잘하세요. 결의가 청명학교 붓냐 마냐는 결의 엄마한테 달려있으니까. 아휴 그래야죠. 근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결의가? 청명은 국제중중에도 제일 세다고 하던데. 전 있다고 봐요. 결의 같은 애가 분명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분발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. 나 결의 엄마 뭐지 좋아하는 거 알죠? 가자 얘들아. 네. 네 들어가세요. 네 들어가세요. 네 들어가세요. 네 들어가십시오. 네 들어가세요. 안녕. 네 가세요. 들어가세요. 이리 와 우리.